다 땄어요. 저랑 이 앤 카에랑 우리 세명 같이 살 수 있어요. 어머 어떡해 너무 설레. 내 킴역. 너무 좋아요. 똥짠. 다들 알아. 하에 잘 때 계속 내 눈을 입고 자신로.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워. weather is so perfect. I'm happy. I'm happy. 미국도 OS가 있나? 미국에서 먹는 한국 OS는 OS 맛이다. 되게 고단한 역경을 지나고 오는 모습인데. 아메리카 라이프에 보내놨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 여기를 한국에 있는 데로 가봤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저녁에 공연 전에 했던 걸로 갔다 왔는데. 기대가 됩니다. 쇼핑하고 싶다고요? 너무 쇼핑하고 싶어요. 올면 한국에서 선글라스도 코트도 아무것도 안 챙겨. 진짜 다 까먹었어요. 진짜 오늘 쇼핑 타임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나 진짜 오늘 빡 3개 쇼핑해야지. 진짜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엄청 거대한 아이스크림. 정말 거대한 아이스크림. 좋은 선물이에요. 안녕하세요. pelvic으로 준비했어요. 불가죽을 하는데.. 하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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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오! 아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새치만 너 나에게만 들려줬던 너만의 얘기 투명한 두 뺨에 떨어진 눈물도 괜찮아 다 저러나 밤새 들어줘 진짜 맛있어. 먹을래? 진짜 맛있어. So good. So good. 타코 음식은 없고 아쿠아리로 갈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른 벽 뒤엔 상상도 못했던 면의 호예 나 저거 따라 할 수 있다. 행사장? 봉선? 잘 해봤는데 여기서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조금씩만 준비하셨던 면은. 결국엔 뱀게 만드는 게 딱지 않기 때문에 참기름이 크기를 바라고 하셨어. 공감하는 뱀게 만드는 비주얼 기름장 수을 파마한 품에 떨어지는 곳 oftentimes 이제 둘이 맘에 조금만 만들어지면 가마자 그렇게G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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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다리미처럼 생기는 애들 이상해요 봐봐 얘 지금 입맛 하시잖아요 지금 뭔가 그 물 냄새 아! 커피! 마루엘 채채채채 다이아몬루 좋아요 아루아루 아루 엑스 저 발견 왜 여기 있어 나 닮았어요 왜 너 거기 있어 감사합니다 It's great to come to the Berlin But would it be great to introduce us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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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해린이 나 배고파하는데 한복음 뭐 보이고 안돼 안돼 나 어떡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8분전이에요 8분전이에요 헉!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떡해요 러브오션 파이팅 러브오션 파이팅 오 우리 아틀란타 엄청 잘 된다고 부르는데 맞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저는 다현 제가 은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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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콘서트가 끝났고 이제 믿앤 그립을 준비 중입니다 뾰뾰던 뾰던 어땠어요? 언니 오늘? 저는 오늘 다현이는 뾰던지 이렇게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아 언니 맨날 여기저기 가서 막 클러팅 하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다연이가 있어갖고 행복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여자를 가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무도 다연이를 못 가져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미국 웨이브들 환상소리가 진짜 감동 땡큐 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4회차입니다 오늘 아틀란타 4회차입니다 아틀란타 4회차 오늘은 헛칼 헛걸 이거는 예능이고 저는 머릿속에 유빈이의 머릿속에 썼고요 미국에서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오늘은 쇼핑몰 나는 미국에서 헨벅어 만든 처음으로 이랬어요 성공 공연?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두 장 타이티비도 그냥 기본은 마크스 텐션 랩스 어떤 뇌이의 머릿속에 전화가 되기 때문에 이 뇌이의 머릿속에 또 계속 복식할거야 일단 근데 우리 어제 사실 밥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오우 배고 배고 우리가 언제 나와? 우리 파스타 시켰는데 네 저기 이미 두 파스타 다 다 나와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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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그 뭐지? 그 점세 점세? 시간 지나들 너무 더운데? 이거는 어때? 이것도 나 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나도 사고 싶어 잠시만 얼마지? 네 여기는 이름이 뭐였지? 여기는 이게 레녹스스퀘어? 네 레녹스스퀘어인데요 가슬라타에 있는 쇼핑몰? 이쪽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시카고에 주무요 시카고 호텔에 수영장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 저희는 이제 수영해야 되니까 네 네 아 저 우유 사야되는데요 여러분 오우 아 저 우유 사야되는데요 여러분 키 크다 좋았다 어 언니 우유 스몰 사알 수 있어? 어 이 정도야 어디에? 여기도 있어 나 필요해 꺼내줄까? 응 무슨? 초록색? 초록색 뭔데? 초록색 저지방 저지방 아 잠시만 저지방 안돼 아 저지방 너무 안 내줘 야 너 그냥 전지방 마셔 전지방 전지방 야 됐어 저지방 저지방 땡큐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오케이 끝 아 갑자기 제 가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 용량을 초과했나? 뭐 향수? 근데 아닌데 내가 용량 분명히 지켰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What is this? 저거 딱 꺼냈는데 괄사 눈빡 해서 아 이거 진짜 돌지에 다 웃으셨어 문제의 괄사 어떻게 꺼냈는지 아 오케이 다시 다녀 What is this? What is this? 좀 위험해 보이는 거 맞아요 좀 위험해 보이는 거 맞아요 좀 위험해 보이는 거 맞아요 여기는 시카고 피자 먹어야지 피자 먹어야지 피자 먹어야지 피자 먹어야지 비행기에서 유령 신부 봤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오 나 좋아 밥 먹으러 왔는데요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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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저 며칠 내내 스테이크 스파게티 파스타 계속 치즈 케이크 아이스크림 칼로리 폭탄 칼로리 폭탄 네 촬영을 방금 시킬 때 제가 베트남어로 정말 잘 먹었다 진짜? 방금 물어봤어 아니 그래서 직원분 깜짝 놀랐어요 어? 한국어로 있는데? 왜 베트남을 할 수 있어 어 내가 오랜만에 베트남으로 샀어요 그럼 직원분도 베트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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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식일 거면 파일드가 일본어로 그러니까 먼 곳에서 고향찾기 고향의 향기 지금 베트남으로 가고 싶어요 나도 일본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왔어요 똑같아요 한국에서 비슷한 한국인 다같은 장인 절대он 거의 다같은 장인 스프리니 의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엘루션 에스파 썬벤희 저희는 지금 뭐 하러 가죠? 팬미팅 하러 갑니다 맞아요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미니 팬미팅을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시카고 웨이브!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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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너 누구야? 가이드야? 오늘 1일 램핑크입니다 제 큐카드 처음 써보는데요 항상 1일 램핑크만 해봤지 제 큐카드는 처음 써보거든요 제가 오늘 또 한 단계 발전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대박! 어떡해 어떡해 시카고 웨이브! 우리 왔다 하이 웨이브! 그리스카고! 고맙습니다 aktu 아니요! 그럼 I will try English too it's Korean but I will try It's time to really really last time to what I did to finish time I hope to 잘 가 반대편 반대편 You too! You too! 1, 2, 3, 4 1, 2, 3, 4 1, 2, 3 저희는 이제 시카고 공항에서 뉴욕 갑니다 맨하쯤 그전에 완전 아침 일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지적 능력을 키우려고 북스토리에 왔어요 여기서 영어 책 하나를 사 그걸 다 읽는다는 걸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엄청 늘어있을 거야 원래 부딪히고 보는 거야 영어 공부는 모르겠어 뭘 하는 상태로 하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시카고 공항이고요 네 저는 지금 즐겁게 뉴욕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아침은 맥도날드 뉴욕 가서 사진을 많이 남겨보겠습니다 이거 연지가 줬어요 제 생일 선물로 너무 감격스럽죠 제 막내 지금요 12시 41분입니다 날씨가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진짜 너무 저희가 오늘 사실은 아침에 뉴욕에서 촬영을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뉴욕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취소되버려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려서 홍수가 났대요 그래서 저희 뉴욕에 계시는 분들이 괜찮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 진짜 비 홍수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계신 분들이 진짜 괜찮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렇게 무사히 잘 도착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제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웨이브 여기는 뉴욕입니다 와 와 건물들이 높고 뭔가 뷰 예쁘지 않아요? 어 예뻐 저 건물 너무 예뻐서 건물들 다 예쁘니까 제가 저희 메뉴가 저희 수록곡이랑 뭐 메뉴버니클럽 롤즈브로 되어 있어요 시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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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iki 이거는 이거 고기 나 와 럤러 날 맛있어 보여 뭐가 맛있어? 이거 귀엽잖아 뭐가 맛있어 보여 뭐가 맛있어 보여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공원에 왔고요 딸꾹질이 딸꾹질이 멈추질 않네요 또 나온다 이제 3 3 2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이제 신호가 온다 해놓은다 또 나온다 너무 예뻐 키는 게 더 어디 가지 하고 가 나 타일만큼 하고 싶어 재밌어요 저 에어팟이랑 헐 저 여기 풀락받부터 약간 익숙해요 그때는 절대 밤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밤에 나왔어요 보여요? 밥 먹고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너무 익숙한 그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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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어허 안 되지 말거라 빨리 먹자 인생에서 어떻게 안 먹고 잘 안 죽겠어? 난 먹는 사람을 생각해 어 밥은 안 먹어 안 먹고 그냥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오프닝부터 해서 복합성까지만 한 번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감사합니다 08 흐린이가 제가 닮았다고 너무 당하게 있거든요 잘해줄게요 3 2 1 언니가 어제 막 해줄 수가 없는데 아티스트 보호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아무튼 약간 치왕을 너무 닮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언니가 치왕을 닮았다는 거 어제 처음 느낀 거 그래서 제가 언니 먹는 거 계속 봤어요 이렇게 치왕하다 언니가 표정이 진짜 유명한 강아지 있거든요 니키 니키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외국에서 엄청 유명한 친환원인데 건드리면 진짜 급발진을 하는 그 이빨이 이렇게 돌진한 강아지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탁 하는데 니키 오 니키 나는 아름다워 내 몸에 내거 저 이거 저 이거 아 나 나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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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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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오늘 보녀도 아주 재밌었고 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경험이 이번 세 번째이잖아요. 뭔가 좀 여유롭게 생겼어요. 조금요. 가운 투어할 때 또 여기 와서 우리 웨이브아 만나요. 만나요. 같이 피자 먹을 거예요. 같이. 아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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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운 투어할 lorsque 하 Hoppin 갔어요. 가 indu